부트 디바이스 낙파운드 3F0 오류 발생 시 문제 해결 방법 이 비디오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트, 컴퓨터가 부팅할 때 부팅 장치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이유는 다른 장치로 부팅이 시도되었거나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 또는 저장 장치에서 윈도우를 찾지 못하는 원인 등이 있습니다. 스텝 1. 하드웨어 리셋 작업 진행하기 컴퓨터가 종료될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컴퓨터의 전원 케이블을 포함한 모든 외부 장치를 제거합니다. 배터리를 직접 분해할 수 있는 경우 배터리도 제거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15초 동안 눌러줍니다. 제품의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 켜고 증상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 30분 정도 어댑터로만 사용하신 후 다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스텝 2. 부팅 모드 변경하기 노트, 제품 모델명에 따라서 바이오스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HP 로고 화면에서 F10키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바이오스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어드밴스드, 시큐어부트 컨피그레이션 항목을 선택합니다. 컨피그 레거시 서포트 앤드 시큐어부트 항목을 레거시 서포트 이네이블 앤드 시큐어부트 디세이블로 설정합니다. 어드밴스드, 부트 옵션으로 접속해 주신 후 UEFI 부트 오더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F10키를 입력하고 설정을 저장해 주시고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스를 선택합니다. Step 3. 하드 드라이브 저장 장치 진단하기 노트, 진단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 화면에서 F2키를 입력합니다. 구성 요소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저장 장치 혹은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확인되는 메뉴 중 원하는 테스트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한 번 실행 클릭 후 테스트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합니다. 진단 시 통과로 나타나는 경우 하드 드라이브가 정상인 상태로 하드웨어적인 교체 없이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시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 하드 드라이브가 문제 있는 상태로 저장 장치 점검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에서 HP 코리아 채널을 추가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HP 비디오를 찾아보십시오.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확인하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